데니의 크리스마스 엠트리 영화 2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유찬아 이야기 좀 할까? 네, 아버지. 말씀하세요. 유찬아, 사실 오늘 수학 오답노트 해야 돼. 오늘 예수님 생신이세요? 하늘에서도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저는 공부해야 되나요? 왜? 내가 오늘 수학 학원을 안 갚기 때문이다. 나는 주위 천사다. 유찬아 내가 너에게 일찍 갈 수 있는 힘을 주마. 안퇴. 천사님, 아버지는 어디 있죠? 아빠는 내가 집으로 순간 이동시켰단다. 뿅. 기쁘다. 구주 오셨네. 만 백성 찬양 하여라. 쿨쿨쿨. 메리 크리스마스. 그럼. 맛있 haha. 열쇠. 저とか encontrar 게요.